고군분투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고군분투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솔직히 고군분투 못하면 그게 사란새끼냐 그러니까 이제 박자감각은 타고났기 때문에 지랄하고 이거는 뭐 간단하게 자 게임 시작 일단 기본적으로 동전을 수집한 게임이죠 자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뚫어뻑을 해서 자 이렇게 점프를 하면서 동전을 먹는 게임이구요 슈퍼마리오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스파이더맨 애니메이션을 얼마전에 봐가지고 스파이더맨 흉내는 애라고 느낌인지 아시죠? 딱딱 아 ㅅㅂ 아니 이거 어떻게 날아가냐고 아 그렇구나 아 잡고있는거였네 근데 개인적으로 몇 점 가야지 이게 좀 잘했다 할 수 있는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내가 가는 곳까지 하는게 굉장히 잘하는걸테니까 아 ㅅㅂ 이번판 뭔가 느낌좋다 아 ㅅㅂ 와 감 잡았으니까 만점 정도는 가볍게 갈 수 있을거 같은데요 보여드릴게요 와 아 뭐야 아 저 빨간색 라인까지 가면은 게임 끝나는거구나 점수가 상관이 없네 그러면은 가기만 하면 되네 아이씨 냥이가 어둠을 헤치고 지붕 위를 달리면 진짜 노란선까지만 가보자 아 쉽다 이제 이제 감 잡았다 솔직히 고군문도 못하면 그게 사람새끼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